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 3프로TV의 한약같은 분입니다 흑염소같은 분 증시각독이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증시각독이 곽상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IRP는 어디서요? 신안금투 제가 카페에다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뭘 해요? 하도 안되서 IRP 관련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해요 IRP가 생각만큼 IRP가 좀 어려우신 모양이다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다 설명도 좀 하고 이벤트 좀 한번 해보려고요 잘 설명 좀 해주시고 오늘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미국 시장이 떠올랐어요 좋은 것만 보련다 이런 분위기죠 난 좋은 것만 보고 가련다 근데 회복의 중추 역할을 했던 거는 지난번에 빠졌던 페이스북이 중추 역할을 하나 했는데 또 하나는 떠올랐습니다 그 녀석이 테슬라가 그래서 도요다 시총을 넘어섰더만 그렇죠 상징적인 사건이 그럼 전세계 1위예요? 코카콜라 시총도 넘어섰고 전세계 1위인가? 그럼 네 맞아요 전세계 1위예요 1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도요타에서 근무하셨던 분한테 최근에 얘기를 아주 재미나게 들었었는데 도요타는 Just in time? Just on time인가요? 그거를 왜 했냐면 외상을 안 하고 모든 것을 현금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사이즈를 더 키우는 것이 도요타의 전략이었습니다 남들이 어려웠을 때 그래서 이것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시가총이 뒤집어지는 일을 보면서 2차 산업 즉 제조업에서 최고의 효율을 구가하던 회사를 소위 말하는 3차 산업 또는 4차 산업이라고 불려지는 정보통신 산업이 역전시킨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1등을 했군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효율성을 알고리즘이 제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됐어요 정확히 영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기업의 테슬라의 가치가 더 워스 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세 회사가 있더라고 도요다 코카콜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엑스모빌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모빌은 사실 구경제의 대표잖아 그렇죠 옛날에 시청 1위였어 엑스모빌 아시잖아요 코카콜라는 뭐예요 전 세계 리테일의 리테일 소비재의 왕자잖아 그다음에 자동차의 왕자 이 세 개의 기업보다 우리가 더 비싸요 시청이 문명사적인 변화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항 저는 주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문명사적으로 역사적인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엑스모빌을 제낀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에너지 전환이 드디어 본격화됐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6월 2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핵심이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면서 패권이 바뀌거든요 에너지 패권이 그러면서 석유가 2차 전지로 바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전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용성이 높은 에너지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저장할 도리가 없었는데 이걸 저장하게 되었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한국이 다음 세대에 뭐 먹고 살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저장 탱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Q는 증가 속도가 장난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살짝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있잖아요 탁 건드려지는 트리거 트리거가 건드려지면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트리거를 건드리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되지 않겠느냐 여전히 저는 부정적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을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아주 좋은 차를 잠깐 타봤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에 가장 좋다는 차를 한번 잠깐 국산 외산 외산 타봤는데요 S500이구나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타봤는데 아 이거 뭐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조업이 만들어온 그런 이렇게 이게 있어요 쌓아 올려왔던 관록이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 부분은 못 쫓아와요 테슬라가 단차로 대표되는 이런 거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쫓아가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런 어떤 기존의 자동차들이 보여줬던 안락성 그다음에 어떤 고급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쫓아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건데 뒤집어서 또 따로 해보면 일본 연구소가 얘기했던 듯이 도요타 대비 알고리즘 즉 소프트웨어 기술은 6년 앞서요 테슬라가 이거는 또 이쪽의 과제예요 지금 양진영이 누가 반대 진영을 캐치업할 것이냐는데 누가 유리할 것인지 우리나 생각해 봐야 돼요 껍데기를 누가 잘 빨리 캐치업을 할 거냐 아니면 알고리즘을 캐치업할 거냐 이 두 진영의 싸움인 거죠 한 축은 그런데 또 다른 축은 또 따로 있죠 실제 제가 죽수하고 그거 할 때 그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아마존이 죽수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야 저기 갖고 왔잖아요 어디야 이름 생각났네 저기도 전기차도 망하고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동차 회사가 경쟁사가 될 거냐 플랫폼 회사가 경쟁사가 될 거냐 이거 그러니까 두 개의 전선이 형성돼 있어요 구 자동차 주식들하고 또 그리고 신플랫폼 기업들하고 이거 그래서 신플랫폼 기업하고의 전선에서는 눈에 띄는 게 저거죠 윈공위성 쌓아올린 거 뭐죠 그것과의 전선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펼쳐지 재밌고 그래서 테슬라 정프로는 테슬라는 난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곽 부장님은 저기 테슬라 비싸요? 사면 안 돼요? 주가는 비싼 거 맞죠 주가는 비싼 거 맞습니다 오던불 때도 뭐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주가는 비싸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래라고 얘기했는데 주식은 안 사 그거 안 맞는 거 아니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래인데 왜 안 사지? 폭락을 기다리는 거죠 왜 폭락해요? 지난번에도 폭락했지 않습니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네 때가 오겠지 다시 회복했잖아 폭락했다가 다시 따로 안 사면 안 먹고 말죠 스트라이크가 뭐 그냥 안 먹고 말죠 안 먹고 말죠 많아요 스트라이크는 많습니다 세롬 데이터도 LG유플러스 LG텔레콤 넘어선 적이 있다 한낱 꿈일 뿐이다 세롬 기술이지 세롬 기술 다이얼패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썼죠 다이얼패드 의미 없다 한번 크게 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분석을 해야지 개인의 어떤 제품의 선호도를 왜 주가에다가 그걸 각담합니다 입체적으로 좀 합시다 제가 최근에 요즘 글을 좀 쓰고 있는데 글 쓴 한 지금 하나가 저거예요 사실에 기반해서 생각해라 자기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실패의 지름길이죠 오늘 좋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실패의 지름길 내가 못 살 거라면 부숴버리겠다 냉정하게 합시다 미국 시장 미국 시장 얘기들이 많죠 간단하게 말씀해 고용이 좋았어요 236만 명 나왔습니다 민간 부분에 6월달 그리고 5월도 25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6월도 대체적으로 민간하고 전부 합쳐서 39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ISM 6월 제조업지수 PMI가 52.6으로 50을 드디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상당히 좋은 뉴스였고요 또 하나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 독일 기업이에요 독일 기업의 백신 만드는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더나도 독일인가 하여튼 얘네들이 같이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임상 1상에서 10마이크로그램을 주입을 해주니까 10마이크로에서 30마이크로 주입을 해주니 중화항체가 생겼답니다 중화항체가 뭔지는 의사들한테 물어보시고 좋은 거래요 하여튼 낫게 되는 건가 해봐요 그래서 그게 생기면서 좋아져서 이게 백신에 대한 희망감이 있었어요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좋은 것만 보련다 나는 그냥 좋은 것만 보련다는 게 지금 시작인데 정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연준 FOMC 의사록이 제가 조금 얘기했어요 했어요? YCC YCC 얘기하셨어요? 조금 얘기했으니까 더 자세히 해주세요 어떻게 경기 판단을 하고 있냐면 미래적이고 불확실하다 현재 경기는 위험이 상당하다고 얘기했고 당분간 완화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022년까지 금리 안 올릴 거다 라는 거예요 시장이 YCC에 대한 기대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얘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얘는 YCC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채권 시장이 튀었죠 금리가 튀었습니다 5년 분이 많이 튀었더군요 하여튼 금리 물이 빵 장기물 뉴스로 빵 하고 튀었어요 왜냐하면 금리 안 막아주는 거야 여기서 YCC는 제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금리가 높았을 때 YCC는 뭐가 될까요 그때 YCC 얘기도 안 하겠지만 금리가 높아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졌을 때 YCC는 그런데도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려면 금리가 떨어지는 걸 막는 거 아니다 다시 다시 네 다시 잘못 전화했어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위축이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YCC는 무조건 그냥 금리 제어예요 금리 낮추는 거죠 네 낮추는 거 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FOMC 의사록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물가상승률 2%가 초과되는 것을 용인하겠다 그다음에 제로금리를 지속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물가상승률 2% 한참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금리를 낮추어서 해줄 거라고 시장은 기대했어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줘 마이너스 줘 이랬는데 마이너스 안 줘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일드커프 컨트롤 낮게 낮게 빨리 보증 도장 찍어줘 이랬는데 도장 안 찍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채권시장의 금리가 팍 위로 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그냥 금리 낮추게 하는 거죠 자꾸 시장은 보증을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태도는 분명히 뭐냐면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편안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낮은 금리인데 누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 바보야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 그래도 미국 시장은 사실은 제가 최근에 공부하다가 워렌 버펫의 수익률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S&P의 수익률이었어요 S&P 500의 수익률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S&P를 두 배 상위 대체로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2000년까지 봤는데 2000년까지는 두 배 상위예요 워렌 버펫의 수익률은 23% 정도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고 S&P 500은 11%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시장을 살려줘야 된다는 사회적인 대전제가 있어요 이건 죽이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살 길이야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 있는 거죠 한국처럼 모르겠어 잘 되면 좋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또다시 안타깝네 하여튼 한국 시장하고의 사람들이 대하는 질이 달라요 질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연준에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제 눈을 가장 확 잡았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9월쯤에는 나오지 않겠니 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또 기대를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더 높인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YCC하고 같이 연장선상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의 금리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그러니까 2022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낮은 금리를 유지할 테니까 너희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자세야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짓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뛰어놀아 괜찮아 괜찮아 시장에서는 보증서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말해야 하는 니네들 알잖아 나 이렇게 얘기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홀딱 잡아먹는 애들은 누구냐면 주식시장 홀딱 잡아먹죠 맞아요 형 맞아 연준이 형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대를 갖고 리본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냥 리본 저절로 막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계속 또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한쪽 축에서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의 악재가 끊이지 않고 실제로 보면 지금 ECB 같은 경우에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 2021년 말이 돼야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상태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2021년 뒤쪽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샌프란시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뭐라고 그랬냐면 실험률이 아주 좋아도 연말까지 10%를 상해할 것이다 실험률이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경기가 정상화되려면 4,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로 1년이 아니고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면 그래 용인해 줄게 한번 놀아봐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또 ECB 총재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고 다만 지금 최근 어려운 시기는 탈피를 했지만 회복 경로는 매우 험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중앙은행들의 발언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낮출 거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어제 에너지가 다 떨어진 느낌? 새로운 수급 세력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수급 세력이 안 들어오면 에너지가 다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세로 갔다가 슈욱 밀리고 강세로 갔다가 슈욱 밀리고 그래요 계속 그리고 저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세금 발표 이후에 조금 적내미가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아니 세금은 2023년부터예요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너무 세금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안대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 앞에 공청회도 하고 많이 할 거고 우리 신과 함께 3프로TV에서도 곽 부장도 그렇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면 그걸 관찰하고 개진해야죠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연평균 수익률이 10% 내외가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그 시장에는 25% 뛰어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계속 벌 수 있으니까 한국은 정말 잘하는 사람만 벌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 왜냐하면 지수가 10년간 동일하니까 그렇죠? 10년간 지수가 동일한데 보통 사람은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상기해 주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건 감사한 일인데 잘하는 사람만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 뛰어가 하면 어려운 시장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세금 뛰어가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세금을 걷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걸 3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네 양도세를 타이밍의 문제죠 그걸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꼭 지금 동학개미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에서 어렵게 했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금 얘기 나오니까 또 열 받으세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피아 Dem이 précisión 고맙습니다 라 고맙습니다 보 Dip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